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정이 있으니, 애곱사람이오, 이름은 하가리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영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정에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을까 안노라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정, 애곱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어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치만 했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기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정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여, 그 수가 많아 세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일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미라. 이러므로 그 샘을 구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일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일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원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원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미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원약을 나와 내 밑,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원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난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원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한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원약이니라. 너희는 커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원약의 표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한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한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원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원약이 되려니와, 한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표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원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래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라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라엘이 그의 표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산 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영하께서 마무리한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만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만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었사오면, 워낙은 내 종을 떠나 지나가진 마옵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석기 고운 가루 새 승화를 가져다라,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옮긴 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의 모시옥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죽음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하께 능하지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동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미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하의 도를 지켜, 우아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하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하께서 또 이르시되, 소동과 고무라에 대한 부르지름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어떤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지름과 같은지, 그러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동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하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동성 가운데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워나, 감히 죽게 아래나이다. 오십 의인 중에 오명이 부족하다면, 그 오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사십 오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래오 이르되, 거기서 사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진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죽게 아래나이다. 거기서 이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 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진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니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